아 네 회원가 에너지구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딴 거 없어 고평가에서 떨어진 거야 프레임 12% 5조 6천억 짜리 얘도 20주가 돌아가야 되는데 20주가 안 들어오고 있으시고 돌아줘야 될 때가 된대요 이제 올라타서 돌아야 되는데 일방상에는 60주가 60주가 돌아야 되겠죠 럼프니 프로 가요 40,000 42만원 요 여기 여기는 가요 42만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두고 아세요 일단은 모으려면 여기까지는 올라갔다 와야 돼 80만원까지 주식을 모으려면 80만원까지 갔다 와야 된다 이놈들 그러지 않으면 위에 있는 때 안파로 저 자리까지 올렸다 빼야되겠지 저 자리까지 올렸다 빼야되겠지 Tea 치즈인데 이거 갖고 가셔야죠 왜 인터넷이 안 돼?